너 처음 만났던 거 생각난다 그때 난 너 진짜 도둑인 줄 알았는데 엄마! 엄마 도둑이야! 도둑! 엄마 도둑! 난 그 전래두는 봤는데 기억 안 나? 네가 나 100원 주워준 거 저기요! 이거 떨어뜨렸어요 늦었다 처음엔 너를 엮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지 조그마한 게 왜 이렇게 무거워 애랑 먹지 말아야지 그때 나 엮고 온 거 너였어? 아... 진짜 너 엮고 오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참... 근데 왜 마음이 바뀌었어? 글쎄... 언제부터 할까?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보라니까 그냥 언제부턴가 너만 보였던 것 같아 그냥 언제부턴가 너만 보였던 것 같아 말로 하지? 갑자기 멘토? 말하긴 창피해서 말하긴 창피해서 산하가 그러는데 정식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다 썸이래 아니... 뭐... 그렇다고... 실험 말고... 그런 걸 어떻게 말해 지금... 그거 말고 딴 거 한 번 안 돼?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번 한 번만 한다 이번 한 번만 한다 너를 좋아해 아... 아... 아 진짜... 로빈... 나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뭐? 안 해... 안 해... 절대 안 해 아... 한 번만... 딱 한 번만 해주라... 응? 한 번만... 아... 진짜... 잘 들어... 절대 다시 안 해... 응... 어진아! 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! 어진아... 너는? 나도 나도 니가 제일 좋아! 뭐야! 이 맘에 시끄럽게! 잠 좀 자자! 야! 저기! 니들과 여제한다! 어! 우진아 양! 축하해요! 야 어떡해! 동네방네 내 이름 소문났어! 아... 면... 편... Ä... assim... 우리 다